야, 쟤 뭐하는 거야? 저 새끼봐라. 야야야.. 야야야야. 야야야. 미치놈. 미친놈.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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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박았어 박았어! 야 저 새끼 잡아! 으악! 으아악! 아악! 으아악! 으어악! 으아악! 아! 어, 지수야 성희야! 나 그 사람 본 것 같다 누구? 아, 왜 그 사기꾼 말이야 그 양정도 예, 국장님 그 사모님 사기당하셨다고 그랬죠? 아, 제가 지금 아니요, 아니요, 놀리는 게 아니고 놀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그 사기꾼 놈을 잡... 여보세요, 국장님? 용산구 한남동 정룡파크 201동 2301로 맞아? 이름이 양정도네 발을 정자 길도 너희 부모님이 아들놈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이름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너 이 새끼야 다른 사람들 사기나 치고 돌아다녀야? 너 이 사람 누군지 알지? 서원시청 세금징투 3과 과장 백성일이 근데 넌 1과 백성일이랑 헷갈린 것 같더라? 그 명단 그거 그거 왜 만든 거냐? 그 사람들한테 왜 사기치려고 그런 거야, 너? 나쁜 놈이니까요 나쁜 놈은 네가 더 나쁜 놈이지, 자식아 그럼 넌 착한 놈이냐? 어? 착한 놈이 사기를 왜 쳐 이 새끼야, 사기를 통장에 꼴랑 500만 8200원밖에 없는 놈한테 왜 500만 원씩이나 사기를 치냐고 이 새끼야 야, 야 딱 500만 원은 아니야 14,500원 돌려줬어